아나운서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박연경 아나운서의 멋진 라이브로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제가 나르샤씨의 I'm in love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정말 문 남성들 가슴 설레겠네요. 네 잘은 못 부를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주세요. 위경련 일어난 거 아니죠 지금? 네 아직 괜찮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하얘져도 되나? 여러분 응원이 필요합니다. 박수로 I'm in love 나르샤 버전이죠. 박연경씨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글자를 쓰고 또 보고 지우길 반복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그대라고 난 믿어요 Oh I'm in love Oh I'm falling in love 두렵진 않네요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